부산 남궐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위반은 맞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죠. 모든 국민들, 우리 국무위원님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선거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왔을 겁니다. 국무회의를 하면 받아쓰기만 한다. 대통령한테 지근할 사람이 없다. 이런 한간의 소문이 국민들이 그렇게 듣게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카르텔이라는 문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면도 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없이 한쪽만 일방적인 말을 듣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 문제가 반드시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어쨌든 소신을 좀 가지시고 아닌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에 선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라고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지방만 이야기한다고 싶어서 내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세로 가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R&D에서는 또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현장에 좀 많이 가보십니까? 네, 뭐 나름대로 시간을... 나름대로 가는데 바빴어면 그래 많이 뭔가죠? 정치가 이제 여야가 있는 거는 여당은 이제 어쨌든 정부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또 이거 아닌 면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 돼야 또 발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진짜 많이 다니고 많이 만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진짜 코로나 위기가 오고 나서 아마 소비 문화가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하물며 어떤 시장 참 장사가 잘 됐던 시장인데 가게가 17개가 나와있다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소비 패턴이 바뀌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제 재정운용의 기조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정권은 어떤 것은 딱 건가옥조처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건전 재정에 대해서 너무 건강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어쨌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죠. 물가가 오르니까 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주나 맥주 이런 것도 오르니까 또 내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까? 우리 총님.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요인이 더 많죠.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 양쪽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나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물류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죠. 네. 원자재가 기본적으로 파도 효과를 하면서 올리고. 그러면 이게 돈을 풀어서 많이 올랐다 보다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는 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통화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만의 처방이 아니고 전 세계가 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느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래서 인프레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것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던 외부적인 요인도 많다. 그러니까 양쪽 요인이 다.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이자 많이 주니까 은행이 여고 하면 더 좋아지는데 치약계층은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중산층이 물어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논리는 법 같죠. 과거의 빚을, 미래의 빚을 줄 수는 없다. 이때까지 많이 풀어서니까 이제는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은 절대 못한다.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사실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어찌 보면 혜택을 좀 없는 서민들, 중산층이 죽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저 생각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치약계층이나 또는 노인 일자리 이런 거를 했다.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구조고 또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부총님께서 법인 세율을 인하하면 세율을 내려도 기업의 투자는 증대하고 내수가 좋아져서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논리를 작년에 했죠. 그런데 세수가 더 줄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금전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법인세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래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는 작년에 25%에서 22%로 그 폭을 좀 키워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자고 했는데 국회에 서로 조율 과정에서 1%포인트 반응을 내고 그 효과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약하게.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통과될 경우 그죠. 항우 또 누적법으로 아마 5년간 3조 이상의 세수가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개로.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죠. 정경연이 2023년도 하반기에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500대 기업 중에서 아마 투자를 느리겠다는 기업은 15%뿐이 안 되고 오히려 줄이겠다는 기업이 24.10%고 또 고용도 원래 하반기에는 안 한다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줄인 효과가 물론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자기들이 20몇 종가 지금 줄었잖아요. 원래 그죠. 물론 작년에 벌였던 거지만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좀 투자는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통계적으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말이 안 맞다. 낙수효과는 없다라는 논리도 있고 또 장관님은 낙수효과가 있다라는 논리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만 사실도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이 뭡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들죠. 그죠. 그래서 은행을 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지금 이래 어려울 때는 우산을 좀 줘야 되는데 우산을 뺏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총 예산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동길만 해도 이건 오히려 줄어든 거나 똑같아. 그리고 이번에 2.4% 늘인 건 오히려 줄어든 거나 똑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2.8%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것보다 하나 더 정책 제의를 하면 사실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고용률은 더 많습니다. 고용하는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 세습 때는 상속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진짜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백년기업을 못 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오히려 세금 혜택을 좀 주서 여야가 좀 합의도 하고 또 안 그러면 시행용으로 잘하잖아요. 이런 걸 좀 하면 오히려 더 서민들이 볼 때 그런데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 일정규모 이하에는 바로 기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업 승계 이런 데 대해서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작년에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고 이번에 또 추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분의 생각을.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에 알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폐업을 하든지 이런 것에 찾는 기업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십니까? 아마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어났습니다. 폐업 공제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금액으로서는 40%가 증가했고요. 이 정도로 시중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새 출발 기금 알죠, 그죠? 그거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세 번을 연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연체한 사람이 한 번 더 연체하려고 기다립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보다 우리가 탁상행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이 또 그만큼 더 늘어나요. 그런데 안내는 뭐라고 하냐면 세 번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랍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현장에서 파악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2차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아마 7조 8천억 했을 겁니다. 그때 보면 평균 고정금리가 2.96%였는데 은행마다 다 다른데요. 그때 당시는 변동금리가 더 낫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고 은행이 좀 그런 걸 유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많은 돈이 변동금리로 하나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누가 원의 질문하니까 이거를 어쨌든 고정대안 대출로 한 번 해보겠다 하던데 그건 반드시 좀 실천하셔서 소상공인들이 각종에 무너지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개 기업은 조금 한 개 또 소상공인들 조금 조금씩 일해야지 이걸 한참에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제도는 반드시 좀 시행해서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 범위에 소상공인들이 금리, 금융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한 번 들어도 보십시오. 저한테 최근에 제가 상임에도 이야기했는데 직통전화번호를 제가 드리니까 진짜 대가수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화가 와서 또 소비 배털이 너무 변화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 장관님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저 부산에 뭐 잘 아시죠? 고향도 부산이고 뭐 또 학만청장도 하셔서. 네. 컨테이너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놓으니까 이게 사고가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화면을 안 보시면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랬는데 최근에 근한 작년 말부터 한 4, 5개월 동안 컨테이너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45명이 없어지고 210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또 표준임금제가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버려요. 컨테이너 기사들이. 어려워요. 내가 나중에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벌금 한번 끊으면 몇 십만 원 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연수원의 빈부지입니다. 그게 좀 어떻게 해서 컨테이너 차량을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건데 어떻습니까? 제 것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라도 어쨌든 좀 소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힘들어하니까 또 주민들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혹시 우리 용호만 앞에 실습선 두 개 있는 거 알죠? 네, 북영대 실습선. 네, 북영대 실습선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집안시설이 없으니까 놓는데 이게는 부산에 관광버스 안 있습니까? 부산 투어하는 관광버스의 출발지자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다를 보고 강한 대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저렇게 막혀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관광의 부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선박이 물론 학교 옆이라 하지만 일정 정도 간만부드나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면 부산시를 위해서도 또 부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우리 국토부 장관님. 혹시 트램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트램이요? 트램이요. 어디 트램이요?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트램 한다고 난리잖아요. 트램 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철도기술연구원에 621억 정도 들여서 14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운행도 한 6만 킬로를 해가지고 이거를 6백 몇십억 국가사업 돈이 들었으니까 이거를 수출을 하든지 지역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620몇억이 손해가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정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수출을 하려 하니까 한국에서 실정을 해봤나 이러면 할 이야기가 없었대요. 실정사업을 하려고 선정을 했는데 12개 지자재가 들어가서 경쟁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5, 6도 트램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큰 도로, 작은 도로, 사거리 두 개 이렇게 해서 좀 1.9km까지이지만 이래서 실정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일찍 실정사업을 하면서 갖고 왔는데 500억 이하니까 애태가 면제 됐겠죠. 갖고 왔는데 실시설계라는 것이 도시철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했어요. 도시철도가 몇량을 한 10량을 타고 가는 그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밑에 지하 가슬물이 한 60cm 밑에만 있어도 이거 뜯어야 되거든요. 그리 트램에 대한 실시설계는 없고 도시철도 입장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한 400억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국가가 이걸 해주겠다라고 9만 명이 살고 있는 저 동네하고 지하철하고 2km 떨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년째 안 된다. 뭐 비시가 안 된다. 서울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도시철도고 뭐고 삐뚝하면 몇백억 몇천억도 비시가 다 나와요. 지방에는 그러면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부산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와서 서울에 가서 살까요? 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다 사업이다 뭐다가 아니라 국가가 약속을 했고 9만 명에게 또 이런 걸 실정사업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실정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저 동네는요. 지금 부산은요. 60세 이상이 35%가 다 넘습니다. 이제는 소비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지역은요. 아마 딱 갇혀서 그런 거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출근할 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퇴근할 때부터.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차가 맥힌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장관님 좀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언언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김포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요.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물론 시골에는 지금 사람이 거짓 없지만 그래도 대도시라는 부산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20만 인구가 지금 328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너무 많아서 해운대하고 강한림 말고는요.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남포동, 강복동은요. 전부 다 빈 가게가 된 지가 오래됐고 지금은 서면까지도 다 빈 가게입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아마 부산도 똑같을 정도로 시골하고 똑같을 정도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수도권에 오랫던 살았던 사람은 우리 또 고위 간직에 계시는 분은 가능하면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도 가지고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죠. 출산율이고 뭐고 모든 기본적인 원인은요. 어쨌든 이런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겁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 모든 걸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미국 같은데도 대기업이요. 한 도시에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든 뭘 하든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IT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지방에 있으면 그 지방에 고용도 좀 시키면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걸 함께 해야 지방에 젊은 사람들이 보죠. 요새 여전히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디만 한데 젊은 사람 만나면 저는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칭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